아마추어 골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드리는 친절한 팩토리입니다. 최근 골프에 인기가 들면서 골프에 막 입문한 골퍼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. 그런데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골프를 시작하는 골퍼들에게 드리는 팁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요즘에는 독학으로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꼭 프로에게 배웠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너튜브나 방송이 많아져서 독학으로 배우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. 네 정말 골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.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러면 내가 독학으로 골프 시작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연습장부터 골라야 하는데 그러면 연습장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? 일단 무조건 가까운 게 좋아요. 가까워야 가면서 치면서 확실히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최근에는 골프 스윙을 분석하는 스튜디오도 있고 공간이 좀 다양한 편이라서 스윙 자세에 좀 집중하려면 실내 연습장 제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독학 안 된다. 아니 독학 된다. 뭐 의견이 분분한데 딱 가정을 해볼게요. 뭐 제 동생이 골프를 시작한다. 그러면 어떻게 배울 것을 추천을 해주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저렴한 것. 저렴한데요? 저렴한데요.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. 잘 안 들려요. 일단 골프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은 최소 3개월은 좀 저렴하게 그냥 골프하고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지성 프로는요? 저도 사실대로 얘기할까요? 저는 골프에 좀 흥미를 가지는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조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뜸을 들어요? 어딜 가야 되는데요? 비싼 데 가야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좀 미남, 미녀 프로님들 추천 드립니다. 네 이거 전지성 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제 주변에서도요. 전지성 프로한테 레슨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은데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정말 이거는 맞을 것 같기도 한 게 골프에 대한 흥미는 안 생겨도 우리 골프 선생님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 골프가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. 가까운 곳에 미남, 미녀 선생님들을 찾는 게 흥미를 붙이는 첫 번째 순위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. 사실 제대로 배워라 라는 말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를 찾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. 어떻게요? 좀 프로를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고 좀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? 일단 골프를 시작할 때는 재미를 찾는 것도 우선이지만 내 체형에 맞는 프로를 찾는 게 굉장히 좋음이 될 것 같아요. 네 같은 성별 같은 체형의 프로를 고르라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좀 스윙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까지 그걸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영상을 많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를 좀 더 이렇게 봐주고요. 그리고 연습장에 프로님들도 계시면 꼭 스윙하는 거 봤을 때 또 내가 따라가서 배울 수도 있는 팁도 있는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좀 스윙을 보는 눈이 좀 생긴다면 또 제대로 된 프로를 고를 수 있는 눈도 좀 생길 것 같고요. 우선 가까운 곳에서 골프에 대한 흥미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